여러분 안녕하세요. 간호사 국가고시 성인간호학을 맡은 노성진입니다. 이제 국가고시가 얼마 안 남았어요. 그래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 몰랐던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하셔야죠. 성인간호학은 1교시의 70문제 모성간호학이랑 같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요. 어려운 부분이니까 잘 정리를 하시고 4주 동안 공부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최대한 합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100%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공부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요. 모의고사 책 보면 8회까지가 있는데 70문제씩 해서 8회예요. 그러면 이것만 해도 한 550에서 60문제 정도 되죠. 한 500문제라고 같은 문제로 치면 한 500문제. 그다음에 우리가 기본서를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기본서에 있는 그 문제는 꼭 풀어야 된다고 보거든요. 기본서에 있는 문제는 꼭 한 30%가 나와요. 거기에 30%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도 기출문제 중심으로 한 거예요. 그다음에 제가 나눠드리는 게 있어요. 나눠드리는 건데 이 나눠드리는 문제는 예전하고 많이 틀린 게 사례형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. 제가 갖고 오는 문제는. 그래서 갖고 오는 문제는 거기에 답하고 해설까지 같이 있거든요. 답하고 해설까지 같이 있는데 공부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시냐면 물론 다른 과목도 다 같이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든 거 알거든요. 힘든 거 아는데 예습을 못한다 하더라도 예습 해오시면 좋죠. 예습 해오시면 좋은데 그래서 내가 왜 뭐가 틀렸는지 체크하는 건 좋아요. 그게 정 안 되면 꼭 복습을 꼭 복습을 한 두 번 정도만 읽어보세요. 문제풀이 두 번 이상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모른다 하는 거는 한 두세 번 읽어보시고요. 이런 거 나눠드린 거 어떻게 해야 돼요. 왔다 갔다 하면서. 그쵸.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.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다음에 짬짬이 해야 되거든요. 공부를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게 목적이죠. 잘한다기보다는 일단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. 지금 1월이니까 모의고사가 이번에는 2주 당겨서 시작했어요. 그래서 좀 여유롭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고요. 그러면 들어갑시다. 성인과도하기 가장 어렵다고는 하는데 다른 과목도 다 어렵잖아요. 거기 한번 우리 목록 한번 보실래요? 1, 2, 3, 4, 5, 6, 7, 8로 되어 있는데 저는 성인과 노학 모의고사만큼은 단원별로 해놨어요.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이걸 섞어놓으면 우리 예비 선생님들이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. 특히 신경계 내분비계 쪽으로 가면 더 힘들어 하셔서 일단은 단원별로 먼저 해놨으니까 단원별로 일단 들어갑시다. 모의고사 1에 들어갑시다. 안정과 안위 해갖고 면역, 신체 손상, 안위 변화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. 면역, 신체 손상, 안위 변화 1번 염증의 원인에 대해서 옳지 않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1번의 그 조직에